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플레임 위자드의 첫 버스레이드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물을 61까지 채워준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아 느낌 괜찮아. 아주 좋아. 아 파플라투스 마클. 파플라투스 마클. 카풀 잡기가 쉽지 않지 않나. 아 무적기 있잖아 얘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. 잠깐만요 무적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군요. 이거 맞지요. 이게 무적기지요. 맞습니까 에테리어 폼. 3초동안 적이 공격이 받았다면 어떤 공격으로 밀려놨잖아. 아 이거 아닙니까. 피해대신 MP7410 소비. 3초동안인가. 3초동안 공격을 받았다면 적어도 밀려놨지 않는데. 갑시다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림 나왔어. 바로 들어가. 깨스 깨스. 안 봐도 깨스. 저게 스킬이 안 나갑니까. 아 뭔데. 아 뭔데. 아 저게 스킬 안 나가요. 아 렉인가. 왜 스킬이 안 나갔지. 아 이거. 미아엘링크. 나 좀 필요하겠던데. 너무 밀려나는데. 와 죽었다 미치겠네. 와 이거 웃기긴 한데. 아 잠깐만요. 아니 미아엘링크가 좀 필요하. 일단 사거리 좀 눌려봐. 미아엘링크. 미아엘링크. 맞으면 자꾸 밀려난다. 센스있게. 센스있게. 일단 부족이로. 나한테 부족. 어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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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떡하냐. 어이고. 어이고. 어 반피밖에 못갔어 아직도. 이럴 수고. 이거 어떡하냐. 아 나 용서의 의지 없어서 이거 못망건데. 아 나 왜 스킬도 안 나가냐. 왜. 아니 스킬은 왜 안 나가는 거야. 자꾸. 이어 를 모르는데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어 화났어. 화났어. 스킬이 봉이 뗐어. 화났어. 턴. 스킬이 봉이 spill. 스킬이 봉이 뗐어. 아니 나 이런 패턴은 처음 보네. 원래 이게 지금. 원래 이렇게 있어. 어. 아 죽었다. 어 살았다 살았다. 와 미치겠네 이거 깰 수 있긴 해 보구만 아 아 제발 아니 100% 하면은 안 되잖아 4시간짜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허 어허 100%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아 다시 해야돼 100%는 안 된다 어허 안 된다 다시는 안 된다 아 이걸 또 어떻게 해야되나 아 이게 에이테룰이 무적기보다 이거 내 타이밍 맞춰서 쓰는 거네 죽었네 와 어떡하냐 30분 기다리는 거 이거 에반데 아 또 죽었네 아 이거 생각지도 못했네 아 어떡하냐 아 100% 돼가지고 아 어깄다 어깄어 간혹성이 없어 5-6% 동영상 아 또 스킬도 못쓰잖아 이제 아 미아엘림들과 좀 필요하겠다 아 줌가드 음빌 끌고 그랬나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밀즈좀 말아 밀즈좀 아니 나 왜 이거 할때마다 스킬을 못쓰게 만들어 놓는거야 아니 때릴 수 있게끔 해줘야될거아니야 아 또 걸렸다 와 이번에 100% 안된다 1대수밖에 안남았는데 아 이거 흥미진진하구만 흥미진진해 이 싸우 아 근데 다음페이지가 너무 어려울거같은데 2분꺼 깨어둬 아 다음페이지가 어려울거같은데 다음페이지를 어떻게 깨냐 준비는 다 될거같은데 다음페이지를 어떻게 깨지 다 한번페이지를 어떻게 깨야 오우 이걸 어떻게 깨지 나이스 와아 빡센다 빡센어 아주 흥미진진했어 마지막 1대 카루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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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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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심이 다 끝났네 아 심어분부 야아 카플라투스를 10분넘게 잡아봤는데 처음이다 처음이야 아 나 이제 무적기를 나중에 했어 이게 내가 발동을 시키는 거구나 나는 저거 그건 줄 알았는데 카플라투스 맞고도 먹었으면 아주 기분도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쉽고만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다 야 이거 데미안은 장난 아니겠는데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괜찮았나 아니 저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날라가는 기점이 뭡니까 도대체 여섯개 쌓아있는 저 기점을 모르겠는데 오오오오오오 아니 수리가 약한건지 않은 내가 약한건지 아니야 아 이거 이거 해가지고 아 뭔가... 뻑하네 망토가 4개가 나가봐 아 다시 짧게 해야 되나? 길게 돼있나? 까칠게 아 오케이 야 이 사람 유기도 많다 침만 다드거든 여깄고 여깄고 요 catalyst 뭐지 진짜 오늘의 특징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 멋있었다. 괜찮았는데?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